어디가는데? 어디가는데? 그 베푸는 마음이 그 가진 재산과 비례하는게 아니라 간다! 짱! 뭐한데? 짱이다 짱이 짱이다! 짱이다 짱이 짱이다 짱이 짱이 개구리 소리 좀 이상하지 않나? 황소개구리가 황소개구리 찾아봅시다 아 잔이가 많이 잘못된거야 자연은 네가 많이 잘못된거야 까이구리 개구리 까이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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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구리 먹었어? 개구리 구이 먹었어? 무슨 반찬? 개구리 반찬? 안 봤네! 공성이야? 응 몽개굴? 몽개굴? 몽개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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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들 겁냐 몽개굴 어? 조국이 형 맞고 온 거야 시켜서 나으려고요. 어? 먹는 건? 야. 베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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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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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멍. 백수야. 멍, 멍, 멍. 뭐하냐? 멍, 멍, 멍. 우리 애기 안 되나? 우리 애기 안 되나? 우리 애기 안 되나? 엄마 자샤 이리와 엄마 엄마 아이 이쁜이 엄마 마마 만들었는데 조금 먹고 잘까? 응 엄마한테 뭐 어미 알아달란다 엄마한테 뭐 어미 알아달란다 하나 죽잖아 응